첫 번째 항목은요? 잡룡들입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선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정권에서 잡룡이라고 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당손 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인 거고요. 그러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4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요. 첫째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것이고 둘째는 같은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검사를 사칭했다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결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였다라는 혐의가 있고요. 넷째는 마찬가지로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과 관련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서 공표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죠. 1심은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의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첫 번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것을 유죄로 인정을 해서 300만 원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혐의만 유죄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분당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를 할 때 어떤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이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관련 절차의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강제 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유권자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본 겁니다. TV합동토론회에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일단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일부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면서 상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을 밝히고 이재명 지사의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갔는데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를 한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상고심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만간 또 대법원 선고가 있는 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죠?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지금 법적 구속 상태에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오늘 9일 나올 예정인데. 9일?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반대였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1심은 무죄. 그렇죠. 2심은 유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단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 및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아직 어떤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합의가 됐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의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모로 이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9일이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김경수 지사도 지금 또 재판, 여기도 지금 1심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1심 끝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인데요. 아직 안 끝났죠. 그렇습니다. 항소심 선거 공판이 한 오는 10월 정도에는 나온다. 10월.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이후 항소심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런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최근 두루킨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본인에게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1심 판결을 내렸던, 즉 유죄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 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이런 것들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10월. 자,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채찍과 당근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북미 대화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현지시간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 등의 논의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인 건데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국제사회에 채찍과 당근처럼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찍을 날린 쪽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의 보고서네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어떤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풍계리 실험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영변의 우려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고 또 경수로 건설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건데요. 다만 영변에 있는 오메가와트급 흑연 감소노의 경우에는 지금 재가동된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5월과 7월에 이루어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일의 사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또 북한은 지금 고체 연료 연구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분명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이는데 이건 역시 또 ICBM 기술 완성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해킹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북한이 탈취한 금액은 지금까지 한 2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유엔이 논의할 경우에는 이 사이버 공격의 심박성에도 좀 소총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현지 시간 4일에 미국 국가안보국 산하에 북한과 러시아 등의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부가 출범한 상황인데 아마 이런 국제사회의 논의를 좀 의식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선박 간의 불법 한정을 통해서 정제유와 석탄 등의 밀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 보고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채찍의 내용에 해당되는 보고서고 당근이란 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언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백악관에서 허리케인 도리안 관련 피해 브리핑을 하던 중에 이란과의 핵협상 관련 질문을 기자에게 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북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쭉 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프랑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잠재력을 반복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은 지금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9월 유엔총회의 경우에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계속 이런 기대감을... 똑같은 얘기네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에 북한에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이 방북을 했는데 리수용 부위원장까지만 만나고 중국으로 다시 귀국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핵심 인사를 만나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왕위 외교부장의 방북 자체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어떤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든 북한이 중국 변수를 좀 북미 대화에서 지렛대로 쓸 것인지 결국 이게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